이게 뭡니까 두들mals로 손런 REICH 박병호 AROOO 어 이런 드라마는 없습니다 역시 목동구장의 터줏대감이예요 박병호 ARARA 동점 홈런 제가 몇 차례 말씀드렸는데 지금은 실투를 하면 안 되는 상황이에요. 이런 드라마가 없어요. 야구입니다. 2014년 한국 프로야구춤 플레이어폼. 지금 렉챔 팬들이 정말로 기쁨에 눈물을 흘림만 할 거예요. 이런 드라마가 없네요. 이 리포트가 구해에 나와서 두 명 이태근까지 삼진하고 처리했는데 그 한 명의 벽을 못 넘는 거죠. 그것도 백스크린 쪽으로 가면서. 투몰에서 맞더라도 낮게 가야 되는데 지금 못 봤거든요. 지금 리포트가 상기되는 모습인데. 박대호의 홈전 확률은 제가 볼 때는 한 1만 분의 1의 확률로 봐야 됩니다. 이 3점 뒤진 5차전에서 그 높은 몽을 백스크린 쪽으로 날려버렸거든요. 자 상단에 맞고 떨어지는. 큰 온런이에요. 이 3점 뒤진 5차전에서 그 높은 몽을 백스크린 쪽으로 날려버렸거든요. 이 3점 뒤진 5차전에서 그 높은 몽을 백스크린 쪽으로 날려버렸거든요. 이 3점 뒤진 5차전에서 그 높은 몽을 백스크린 쪽으로 날려버렸거든요.